레지던트 이블 롤라메이크 데모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저 녀석이다라고 그러는데 네메시스였던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옵션은 뭐 아까 할 필요 없으니까 고우 이 게임은 체험판입니다 정말 반비단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새로운 전염병은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이곳 도시 곳곳을 놀다니는 시체슬 속에 침추되어 있다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지 약간 영어가 러시아식이시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아 프레임 드랍 프레임은 30프레임 같네 자 지도활용 지도활용 하는게 이거고 인벤토니를 꼭 이렇게 봐야되나? 이거는 다른 옵션이구요 와이 외로 인벤토니 볼 수 있네 세모 그리고 퀵 어 피하는것도 있네 이렇게 킹모션 세모 세모 오케이 가볼까 약간 프레임 드랍이 좀 있네 내가 끌수 너무 많이여서 그런가 60프레임 같은데 가변인것 같다 가변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아니야 약간 조금씩 끊긴다? 오 이거 봐 끊겨 왜 이러지 화약 제조법 안내 화약 제조법 안내 전투에서 탄약이 반응나면 총은 지밀들 뿐입니다 어 전장이랑 비슷하네요 이렇게 화약이랑 고급타향 이런걸 합쳐갖고 샷건 아니면 맥은 탄약 그런거 원전 탄약 조금씩 조금씩 끊긴거 좀 거슬리네 왜 이러지 잠깐만요 필터 습 습 습 습 습 그래도 똑같네 원래 이런건가 게임이? 아 이런거 같다 가자 대화 스파이 자 습 음 약속 이것도 할 때 인벤토리 압박이 좀 있겠구만 이거를 조합을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콤빨 조합 녹발 조합 체력을 완전히 회복시키는거 녹록 조합도 있고 막 그러던데 약초법 아 여기서 나오네 보송은 약초는 녹색 두개 최대형률은 녹색하고 빨각 또는 녹색 세개 응급처치 플레이 너희들은 못 만드는거니까 보이는대로 모아두도록 응급처치는 못 모아두고요 이건 한번 도전가지 그런건가는데 이건 이것은 쨍고 쨍고인가 보네 아 잠깐만 아 이거 헤드를 잘 쏴야지만 머리가 터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랜덤이던가 확률 확률정이던가 릴로링 어떻게 하더라 아 네모 네모가 릴로링 약간 좀 어둡긴 하네 꼬마 까르기야 얘네들 머리 터지지 않는 이상 막 계속 계속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활해가지고 머리베카라 움직이는게 너무 신경쓰이는 게임이더라고 어디로 가야되지 숨어 뭐 산 않은가 mixer 멍게 어어 돌 앗 우 공시 클래스 보컬 재믹 아름 아름 unts 아름 애돈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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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한 번 불러야 해? 아, 너 한 번 불러야 해 F**k you 불거야 돼? 오케이 아, 영화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었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뒤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좀비들이 손수 귀를 만들어주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좀비 잡는거는 사치에요 이렇게 쑥 돌아갖고 다이오나라 하시면 되거든요 총화 아깨우니까 음, 딱봐도 저기 들어간건가? 딱봐도 저기 들어간건가? 쑥 아아 아아 이 좀비들이 유독성이 좋아 쑥 좀 너무 어두운데? 원래 공포게임이 어두워야 돼 어? 이 좀비 살아있어요 이 좀비도 살아있어 가져갈게요 안 살아있네 안 살아있네 맞동길 아닌가? 맞동길 아닌가? 꼭 꼭 이렇게 처리 안해도 몇때 때리고 경직댔을 때 가도 되거든요 원해서도 그랬어 아이 원인가 둔가 뭐겠지? 어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어 보수 보수 얻었고 보수 과제 쇽 지하철 직원 쪽지 요 며칠 사이에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산탄총을 챙겨놨다 상지에 넣어놓으면 누가 훔쳐가지는 않겠지 그리고 이때를 틈타 아직 남아있는 사냥을 찾으러 갈거야 위기가 닥치면 사슬을 절단하고 산탄총을 사용해 부디 모두 무사하게 발 이거 누구한테 사용하라고 써 둔거 같은데? 이거를 끊고 어 안 끊겨지는데 어 쓰루탄 잠깐만 아까 그분이신데 살아계시네요 손통을 끊겨놓겠습니다 쪽 쪽 쪽 쪽 쪽 쪽 안 죽으시는데? 이게 뒤로 하면서 배면은 백스텝 되는데요? 아닌가? 착각인가? 오케이 요정도까지 했으면은 뭐 안 일어나겠지 자 조합을 좀 합시다 조합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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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이 안되고 화약이 두개 한게이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야 이거 조합해 이봐 일단 가져가고 음 못하는거는 좋네 사슬을 잘라야된다 아이템을 사용해야 문을 열거나 퍼즐을 풀어야할때는 저거를 명령으로 사용하시오 사용 안되고요 사용 안되고요 사용 안되고요 수루탄 안되고요 흐흐흐흐흐흐 절단기 같은게 필요할거 같아요 절단기 절단기 어디있을까 절단기를 찾으러 가자 어 여기 좀비 많을거 같다 절단기가 어디있을까 쪽지 화이트 브라더스 철도 매뉴얼 지하철 운영 안내 시체 이렇게 열차가 정착할력을 확인해주시고 선선의 저걸 플랫폼을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것들 다 힌트거든요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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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상호작용할게 안보이네요 갈수도 없고 여기 아닌가봐 여기 총기 거치대 조작패널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길은 없어 막혀있어 아무래도 뒤에서 찾아야될거 같은데 어 어 이분 아까 어니 두마리셨네 형제분이신가봐요 거기는 저거고 잠깐만 설마 저거 총으로 쏠수있나 한번 쏴보죠 총으로 쏴서 없애버리는걸 수도 있겠어 요렇게까지 멀리 데모판에서 할리가 없는데 안되고 일로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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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고 역시 특별한 아이템이 있어야되나봐 이게 그 특별한 아이템 같은데 안되는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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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가봐 이거 아닌가봐 이거 아닌가봐 뒤에서 찾자 아 이게 좀 많은데 숨통을 끊어버리죠 쇽 쇽 아 아 이거 아이작이었으면 그냥 발로 찍어서 터트리는건데 요것은 데드스페이스가 아니다 여기 외드필이 있는데 한마디 더있네요 오른쪽에 있는애부터 터트리시고 줌이 가운데 O 일단 볼 때 소미 요는 잠깐만 뒤에서도 나타난 것 같은데 하나 먹자 지금 한 발 더 뻗길 수 있나? 아니야 그리고 총은 꽤 많이 주는 것 같거든요 대형판이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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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 좀비들은 다 슈퍼하모가 있네 아 꽤 세고만이요 오우씨 오우씨 너무 슈퍼하모 많은 것 아니야? 빨간약초 무서워서 라쿠티티 살겠나 고고 과약이네 고고 과약이네 이거 합치면 산단총 되는데 아 안되는데 안되는데 지금 산단총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두개 조합을 하죠 네 조합해 조합 조합하고 가죽아 아 좀 뻘짓을 많이 해버렸다 열단기 찾아야되는데 원정탄약 원정탄약 나이스 요기에는 뭐 없네요 저거밖에 화약 끝에 뭐 있으려나 가보자 아 뭐 터지나 써봤는데 터지네 빨간색은 아냐아냐 조합해서 시 화약 하나 먹으려고 이쪽에 왔다 저분 아까 내가 수저트리신 분 아닌가 아직도 있으시네 물에 타라 거기가 너의 집이다 엄마나 안 죽으셨네 여기 위인가봐요 여기가 길인가봐 왼쪽은 막혀있고 뭔소리 들리는데 불안하다 뭔소리 들리는게 불안해 있다 뭐지 뒤로가면 빡 하고 널리고 안 열리네 갈 수 있는 데가 없는데요 뭐죠 갈 수 있는 데가 없는데요 뭐죠 이분 아까 뚫어낼 수 있는 아닌가 절단기 찾아야되는데 절단기가 안 보여 딴 데 가봐야되나 여긴가 아 여기도 절단기 일단 이걸 사용해서 호수 아까 그 불을 끄고 와야되는건가 그거 같은데 어 저장됐다 어 저장됐다 그리고 여기에 이거 뭐있어 이거 못먹는거고 약초 아 미친 걸트 여기있잖아 아이씨 아이씨 볼드커터가 여기있었네 이런 미친 잠깐만 야 이거 하나 먹어라 볼드커터가 여기있었더니 어 이거 볼드커터 아야야야야 이걸로 잘랄 수 있지 않을까 볼드커터로 이걸로는 안되나보네 이걸로는 안되나보네 그러면 두군데 자를 수 있나 자 여기서 샷건 할수있고 샷건 자르고요 아 어서오세요 싹두 샷건 샷건 요오 근데 넣을때가 없다 어디가지? 넣을때가 없는것인데요 가져갈수가 없어 꺽기 가져가고 싶은데 뭘 버리지? 버릴거면 약초나 이거 고급화약을 버려야되거든요 너무 많은걸 가지고있다 잠깐만 이거 밖에있는거 쓰고 절단기 보관햄있었나 근처에? 여기다 두고오면 될거같은데 여기도 절단기 하나 쓸곳있지않나? 여기가 아니었나? 절단기 절단기 한개 더 쓸곳있었었데 까먹었다 아 이쪽이였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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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오기 샥두 자르고 자르고 뭐야? 에잇! 다요나라 어어?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일단 도망친다 갑자기 나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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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진 안오는데요 아니 이거 치라고 머리통 터뜨려 버리시고 자 정조준 사격 사망에 안 죽으셨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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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잡 왕이 왕가시네 근데 쟤 안 따라오네요 두루탄 한개 더 오우 샷건 타냥이다 근데 가져갈 데가 없다 어디가지 샷건 저우수 저거를 보관해야 될까 이제 아무래도 절단기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진 안 타일런트 아니 타일런트는 다 네메지스 제가 아마 여기까진 안오는 것 같거든요 더 넣어놓고 더 넣어놓고 샷건 가지러 옵시다 이번 짝도 어휴 누워계세요 아휴 어디서 이르시노 보관한 압박이 좀 심하네 보관한 압박이 좀 심하네 보관한 압박이 좀 심하네 중요 아이템은 여러개 못 들고 당기니깐 중요 아이템은 여러개 못 들고 당기니깐 왓 더 빡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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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갖고 갑시다 이거 좀 갖고 갑시다 밖에 있는 거야 보고 있는 거야 소리는 안 들리는데 여긴 아직 아닐 거거든요 아 밖에 나가자마자 있을 것 같아가지고 무섭다 오쌰 네 방이나 때려야돼 사일런트씨 밖에 계세요? 아 자꾸 사일런트라고 하네 MSCC 에휴 아우 죽막 아우 아우 무신 영속히 아우 무신 아우 무신 아우 무신 아우 무신 아우 영속히 뭔디? 아 3단콩 맞았어 아우 개아프네 아우 개아프네 어이 갑자기 나타나도 3단콩 녹여버리니깐 이렇게 보자는데 여긴 어디지? 아 미씨 근거 번호 몰라요 약국 점주의 일기 어 이십사에 엄몰라에서 새로나온 모형저가 날개도지트 팔리고 있다 어 비일번호를 모를거야 물론 내 마누라도 나의 아름다운 아쿠아 큐어가 큐어뿐이야? 뭔소리야 이거 저기에 가야겠구만 그리고 누가 있거든요 소리 들려 오우 씨 문 열어 아 여기가 여기구나 아 여기가 여기구나 뭐야 어디있어 오우 없어 아이언맨이세요? 아 누가 보면 아이언맨인줄 알겠네 아우 아야 아야 아씨 오우 아니 왜 히어로 랜딩하고 있어 어 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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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버렸다 일단 도망간 와 미시덕 어디로 점프한거냐 너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진짜 저기요 다이안드씨 네메시드씨 잡이 좀요 열라 뛰어오거든요 이거 피해야돼 아이 못피하고 어 아우씨 척도 저거 피하는 법 있을텐데 개띠오던데 저렇게 하다가 호두 연결해 아앗 이벤트신 됐고 이제 호두는 아마 필요없을거에요 오우 개깝짝이야 드래곤볼이에요? 에울데요? 아니 손오공의냐고요 에? 흐흐흐흐흐흐흐 여기가 끝이다 laat 여기가 끝이야? 흐흐흐흐흐ares 아흐흐흐흐흐흐 하 ähh 이거는 이거는 진짜 그냥 1분안에 끝날 수 있었다 뭐하여튼 레지던트 이븐 3의 네모판이었어요 나 왜이렇게 뻘짓한거지? 그래도 쟤 이것저것 패턴 봤다 근데 너무 쫓아온다 쟤 근데 딱 보니까 피하는 것만 알면은 호구야 지루하다는 평을 많이 받아서 그렇다고요? 그 타일런트 개 때는 하긴 개는 그냥 나타나면은 둥 둥 둥 둥 둥 파이? 하고 가잖아 그 타일런트 개는? 그 타일런트 개는? 그 타일런트 개는?